네 그렇고 지금은 제가 지금 3시 17분이에요 여기 여기 픽처시티 여기를 제가 한 시간은 못하고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 일단은 저는 이거를 사놨어요 이거 1500 들어가는 그 팅 마그넷 이걸 사놔가지고 팅을 되게 쉽게 먹고 있구요 오 나머지는 뭐 굳이 다 튜닝용이라 뭐가 필요가 없을 것 같죠? 응 나머지는 다 튜닝용이에요 그리고 어 지금 뭐 하나를 더 갈만한 데가 이거 아직 안했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80차 안에 일렉툰 8개 찾아야 되는가 피 없는데 어 죽음 여기는 어차피 장기 무한이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타고 저거 먹고 저기 갔다 가면 되죠 장기 무한이니까 그냥 가면 되요 이러면 되지 저기 갔다 오면 되요 오 되게 빨리 왔어 손흥민 케인 투톱이에요? 오 역시 요즘은 그렇게 가네 으잇 어차피 이것도 아 이거는 얼마나 걸리는지 그 색깔을 재는 거구나 아 이거는 소요시간 측정이니까 그냥 제한시간 없이 하는 거구나 이거 레이맨 시리즈인데 레이맨의 팬게임이라고 레이맨 리뎀션이라고 조금 더 심화된 거 있어요 측면으로 바뀌었어? 아이고 여기가 좀 어렵네 여기가 좀 어렵네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여기는 씨앗 심기가 안 돼서 다시 아이고 아이고 태우고 보낼게요 오unto 지금 우린 우리 bu 아마 어디 심고 이러면 되지 에이 안해 이거 안하고 되요 방금 바나나 먹었어요 어쨌든 가볼때 다 가봐가지고 어쨌든 시간이 될 때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중간에 뭐 시간 오래 걸리면 나누면 되니까 새로운 세계 갔다 오면 되죠 여기는 하나 둘 셋 저기 뭐 생긴거 같은데 그래 이거 타이밍 맞춰서 잘 가야되요 찍으면 안되는데 안되네 타고 올라가서 여기 뭐 있는데 없으면 말고 감옥은 아니라서 여기는요 아 저거 저거를 만들어야 되구나 타고 타고 이거 탄 다음에 저기 뭐 피가 있 마법사 있죠 가자 에이씨 뭐가 있는데 여기가 뭐가 있는데 여기가 뭐 있는데 아 쪼끔해지고 갔다 와야 돼요 여기 여기서 쪼끔해지고 와가지고 이거 그 다음에 다시 커지고 가면 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러고 가도 돼요 여기는 으 찍고 뭐 없을 거긴 하지만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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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거 안되네 여기는 저거 안되네 저거 안되네 다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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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다진마다 가게를 됐어요 헉 줄넘 거옥 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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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 닫겠고 감옥 닫고 감옥 닫고 감옥 닫고 감옥 닫고 마가 마가 아, 뭐 없구나? 보스전이 좀 많아가지고 아마 이 픽처시티는 아마 좀 분리를 해야 될 듯 싶어요. 쟤 배도 때려야 된다. 근데 어, 벌써? 기다리고 그래도 방향이 똑같아. 한 번 더 으이씨 죽을라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안 된다. 그냥 죽여야 돼. 뭐 이렇게 숙여서 이거 일일이 이렇게 피야대요? 아 숙이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때려야대 배대를 침몰시키는 거였어 어 갈림길이군요 아트블럭 여기 뭔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불안한데요 역시 물이 차오르는 거였어요 빠지네 수영을 못해요 얘는 아 저기 뭐 뭐 하나 빼먹었다 그냥 주먹 스피드만 먹고 가야지 여기서 감옥이 있어요 감옥이 있어요 오 예 오 예 오케이 여기 사진까지 있으면 일단 더이상 먹물은 안 올라와요 기다리고 에이 씨 어 에이 씨 다시 이제 가야돼 이것 때문에 여기서는 그 먹물이 더 안 올라오나봐요 뭐 더 없지? 혹시 경기 몇 시 시작인지 한번 봐주세요 오 이거 다행이다 이거 이렇게 기다려야되는거야 또 한 번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가야돼. 그래도 여기 한방에 갔어요. 기다려야 되네. 올라가고 그럼 다시 내려가서 타고 올라가서 타고 기다리고 아 저기 감옥 갔다 와야 되는데 왜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여기 이렇게 있어도 된다? 헐 아 여기 처음부터 타이밍 안 맞으면 끝나는 거구나. 아 아이씨 멋있네. 멋있네 아주 겁나 겁나 열받네 겁나 열받네 와 여기가 이렇게 가기가 힘드냐 잠깐만 감옥 4개 네 어 이거 그건데 뭐 뭘 찾아와 달라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러면요 이러면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림을 우리가 그려서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긴 좀 적응이 좀 필요하겠는데 또 설마 팀 하나 먹져구 여기 온 건 아니겠.. nostops 다시 올라가야 돼요 여기가 길이 없어 찍어놓고 내려가 보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저기 뭐가 길이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없네? 치 다시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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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됐다. 5개? 근데 감옥이 왜 하나가 없지? 일단은 이 픽처시티는 제가 파일을 분리를 할게요. 아, 이제 먼저 알았어. 아직 안 열린 건가요? 글쎄? 뭐 이렇게 불덩이가 많아? 맞아 죽을 것 같아, 왠지. 맞아 죽을 것 같아. 왠지. 아, 이렇게 피해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이제 알았어. 트로이 목마인가? 트로이 목마네. 어, 이렇게 피하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피하면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피하면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피하면 돼. 아, 이렇게 피하면 돼. 난 이렇게 피하면 돼. 아, 이렇게 피하면 돼. 아, 이렇게 피하면 돼. 아, 이렇게 피하면 돼. 아, 이렇게 피하면 돼. 알겠다, 이제 뭐지. 쟤를 때리면 되는데 오케이 얘한테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오 오케이 예에이 끝!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하... 하... 네 감옥은 하나 못 깨긴 했는데 일단은 아 여기 이렇게 하면 그... 이렇게 픽처시티가 한 바퀴 도는 건데 일단은 아직 다는 못 했어요 이 픽처시티는 픽처시티는 제가 분량을 좀 분리를 시켜서 그... 올릴 거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종료를 하고 그러면 축구를 보도록 하겠어요 네 제가 그 지난번에 방송에서 어제 방송에서 제가 여기를 지금 그 하나를 빼먹었었죠 감옥 하나를 근데 제가 어... 좀 어이없게 빼먹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일단은 편집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를 뭐냐 빨리... 여기 일단 여기는 일단 감옥 빼놓은 거 없어요 일단 여기는 그냥 올라가시고요 일단 여기는 그냥 올라가시고요 기존 감옥을 닫겠기 때문에... 근데 죽었네요 빨리 갈 수 있어요 여기는 손에 이... 이거 가지고 오우 위험해요? 오우 위험해요 됐어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얘 먹물이 안 올라오거든요? 먹물이라고 해야 되지? 에이씨 에이씨 자 이제 여기가 그거죠? 에이씨 기다리고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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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올라갈게요 타고 올라가서 저기 이미 깼고 기다릴게요 기다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빨리 가는 이유가 감옥이 어딘지는 알거든요 자 여기였거든요 이거받고 여기서요 네 제가 여기서 여기였거든요 감옥이 네 저거를 스폰을 안 해놓은 거예요 됐죠? 그럼 나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픽처시티 그 사진의 도시 그 이레이저 플레이저하고 아트 블럭까지 자 마무리했고 자 다음 방송 때 펜슬 펜타스론 여기부터 그리고 여기 스페이스마마스 크레이터 여기 이렇게 두 개 아마 다음 방송 때 할 것 같아요 그럼